엄마 뭐? 서운하냐? 아뇨 앞으로 더 노력해서 어머니 맘에 드는 며느리가 되도록 제가 정말 정말 잘할게요 누가 아나운서 아니랄까봐 말은 청산유수지 효원이는 효원이 한번 지방에 있겠지? 강태양이랑 같이 있을텐데 이것들이 방에서 단들이 뭘 하는거야 아 뭐야 강태양 그 자식이 또 우리 집에 왔단 말이야? 그 자식이 진짜 짜증나 정말 효원아 이것들이 뭘 하는거야 대체 야 어? 이런 미친 야 니네 당장은 떨어져 효원씨가 왜 여기 있어요? 태양씨 마사지해주다가 졸려서 옆에서 잤죠 네? 너 이 자식 내 손에 죽었어 오늘 너 내 동생한테 무슨 짓을 한거야? 무슨 짓을 하다뇨 몰라서 물어? 순진한 애 꼬셔가서 지금 무슨 짓을 한거냐고 그 손 안 놔 야 넌 빠져 이 기집애야 일어나 와 너 일어나 이 자식아 아유야야야야야 비가 봐 잘 됐다 오늘 남자들끼리 제 전화판 붙어보자고 이러세요 진정하세요 야 진정하게 뭘 진정해 넌 지금 이 시간 불어 우리 집에서 출입금지야 누구 맘대로 출입금지라 애씨 우리 태양씨 못살게 거면 내가 가면 안 나와 어? 그렇다고 오빠 이 자식아 왜 이리와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동작하마 니들 자꾸 이딴 식으로 싸우면 내 사람 싹 다 찢어지게 하는 수가 있어 민요상희 최지연이 민요원이 강태양이 니들 만나기만 하면 서로 으르렁대는데 계속 이딴 식으로 싸우면 두꺼풀 동시에 찢어져